육군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이 한강 수중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18년 동안 요원들이 수중정화 활동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 양만 약 78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원열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5일간 대대적인 수중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육군 특전사령부 요원들.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을 지키기 위해 고속단정을 타고 현장으로 질주합니다. 이들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들며 강 속에 버려진 각종 생활용품과 어막, 고철까지 쓰레기를 하나둘 건져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잠수요원들은 강 바닥을 정밀 수색하면서 일반인들이 수거하기 힘든 쓰레기까지 수거합니다. 잠수요원들이 무게가 가벼운 쓰레기를 직접 끌어올리고 무거운 것들은 부표를 설치해 위치를 표시한 뒤 바지선으로 인양합니다. 이번 수중정화 활동에 특전사 장병 200여 명과 고무보트 29대, 잠수장비 77세트와 바지선 2대까지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강동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7.3km에 이르는 한강 바닥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요원들의 수중정화 활동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1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을 비롯한 금강, 영산강 등 4곳에서 정화 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 양이 무려 780여 톤에 달합니다. 검은 별의 특전사 모든 장병들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함은 물론 한강의 수질 관리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특전사 요원들은 수중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탁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기술로 버려진 폐기물들을 찾으며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원연입니다.